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고춧가루 고춧가루 오징어 아삭아삭 고춧가루 오징어 너무 맛있다 바삭바삭 이 시각 세계에선 소스 과자 치즈 의학 의학 소스 간장 진짜 너무 맛있어요 뼈서는 동네에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뼈서는 내꺼에요 안에서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뼈서가 더 맛있어져요 초콜릿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너무 맛있어요 이 부분은 원래는 다 이게 너무 좋아요 이제는 더 맛있게 더 맛있게 만들어야돼요 되게 조금 전에 한 달에 있는 음료가 되게 좋습니다 고기 너무 맛있어요 닭다리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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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쾌쾌쾌 너무 맛있다 넉넉한 치즈 감자튀김 단무지 그치소는 정말 좋은데 죄송합니다. 오늘이 좀 더 이상한 것 같아요. at least it's really good it's really good 고춧가루 한입에 뼈는 중 아삭한 맛 정말 맛있다 참기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왜냐면 고춧가루 고춧가루 싱크림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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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